자막에 이동식 과취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꼬빠이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작가의 다른 그림 아니야? 내 모자야 아 망망이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런 거야 지금 제비 맛있겠다 뜨겁다 뜨겁다 이거 좀 조리라 너무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나 이거 먹었어 뜨거워 고춧가루 먹었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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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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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트램폴린을 엄청 좋아한다기보다 거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아하는거지. 같이 놀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면 안가지. 결국 김교당나서 Ginsu Esther 결과면 이곳은 여기에서 도착하는건데 저는 지금 가시장에서ND를 사기를 통해서 tackling 지도해utable. 당신은 revenir Riskび에 있는 고통 오늘의 공주를 사용했 ofere에 세도 없었는데 헬sized step 빠르게 말씀하십시오. talk to th Console 롯데도 희rat기 고춧가루 소스는 등장 등장 배달의무소 등장 도전 힙폼 안녕 안녕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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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일본에서 가져온 모리 캣타워가 너무 낡고 털도 많이 붓고 그래서 새로 원목으로 된 캣타워를 주문했어요 모리는 가족들이 뭐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걸 좋아해서 거실 소파 뒤쪽에다가 캣타워를 설치해 주려고요 투명한 해먹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엄청 귀여워서 이거 추가로 구매했는데 제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혹시나 이거 사이즈가 작아서 머리가 못 들어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머리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센스있게 장갑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남은 머리를 바삭한 다음은 그 다음은 롱을 위해 머리야 마음에 들어? 응? 머리야 머리야 뭐하는거야? 그렇게 맘에 들어? 뭐하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카스랑 영화 보고 나왔어요. 디즈니 덕후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믿고 보는 디즈니예요. 이거는 사은품으로 들어있는 이쁘죠? 아이스 커피 마시려고 유리컵 골랐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아빠가 추천해주셔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에 바로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는 정유정 작가님의 신작인데 예약 구매하면 이렇게 서명을 해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바로 예약해서 받았어요. 저만 지나가면 머리가 이래요. 발로 자꾸 제 머리 툭 치고 배란다에 나팔꽃 심으려고 화분이랑 이거 흙이랑 그 다음에 나팔꽃 씨앗 이렇게 구입했어요.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화분 사고 보니까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여유있게 심어보려고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bout talk 여기 안에 나팔꽃 씨가 들어있어서 그냥 씨를 심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자란대요. 여기 온 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